전세계 미술계가 바스키아 스캔들로 들썩이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스키아, 저는 딱 떠오르는 일감이 낙서인지 작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한정판이라서 그렇습니다. 작가가 2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미국의 한 미술관이 전시 판매 중인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체 미술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정우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위작 스캔들이 불거진 작품의 주인공 장미셸 바스키아, 어떤 예술가인가요? 바스키아는 굉장히 수식어가 많은 작가입니다. 데뷔한 직후부터 뉴욕에서는 해성처럼 나타난 천재 흑인 예술가다, 검은 피카소다라고 불리면서 살아있을 때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작가이고요. 그리고 앤디 워홀이 정말 총애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8살의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예술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작품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난 5월 12일에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바스키아 작품 인지스케이스가 9,310만 달러, 한화 약 1,010억 원대에 낙찰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동시에 컬렉터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해요. 작품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랑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곳곳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바스키아 작품만 컬렉팅하는 컬렉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작품이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작품이 시중에 나와 있고 한 것들의 행방을 파악하기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렇군요. 얼마 안 되고 거의 위치추적장치급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이 위작 시비에 휘말린 건데 의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이 위작 의혹이 시작됐던 거는 전시에서 미공개 작품이 대거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미국에 있는 올랜드 미술관에서 바스키아 특별전이 열렸는데요. 이 전시에서 40년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작업들 25점이 전시가 됐습니다. 초반에는 이 소식을 접한 바스키아 팬들이 미공개작이 25점이나 전시된다고 하니까 막 몰려왔었는데요. 그런데 바스키아라는 작가가 사실 너무나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 나오니까 이 미술계 관계자들이 바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에서는 전시 개막하자마자 바로 위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미술관 측에서는 항변을 했던 게요. 40년 전에 바스키아가 본인 후원자 몰래 팔았던 작업이고 그리고 그 직후에 소장자의 창고에서 보관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잊혀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내놓은 작업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스키아 작품 가격이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FBI가 위장 수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위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작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바스키아 작품은 아마 한 번씩들 보셨을 텐데 이게 낙서인지 작품인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 집에서도 좀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어서 위작이라는 걸 가려내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 요소로 위작인 게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료의 제작 시기입니다. 바스키아가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은 택배 업체인 페덱스의 포장 박스를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는 했었는데요. 근데 페덱스에서는 이제 시기별로 제품 포장 디자인, 박스 디자인을 교체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작품의 페덱스 포장 디자인이 바스키아 사망 6년 후의 디자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잡았다 요놈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품 속 요소의 시기가 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스키아 작품에 많은 글씨들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작품에는 바스키아가 사망한 지 6년 후에 만들어진 서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인터넷에서 결정적으로 6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동일한 작업이. 이 작품을 판매했던 딜러인 부아지즈는 이 60만 원 작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148억 원에 재판매를 했는데요. 가격대로 미루어 봤을 때 위작인 걸 뻔히 알고도 속여서 판매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서 최대 20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50만 달러 한화 약 6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바스키아 작품 최신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낙찰이 되기도 했다. 가짜 작품을 사서 148억 원을 팔았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위작으로 미술계가 들썩인 건 해외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크고 유명한 사건은 2011년도 발생했던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 사건인데요. 이 노들러 갤러리가 165년 역사를 지닌 뉴욕의 명망 있는 갤러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크로스코라든지 잭슨폴록 같은 대가들의 위작을 15년에 걸쳐서 60점을 팔아서 4,300만 달러, 하나 약 540억 원어치의 작품을 판매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작품 구매자 중에는 쏘더비 회장 그리고 톰포드 회장을 지냈던 도메니코드솔레 그리고 영국 100만 장자 피에르 라그랑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갤러리나 화랑으로 많은 작품이 팔려나갔었고요. 구매자들의 고소로 법정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이 드러났고 갤러리가 문을 닫고 또 미술계에서 회출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 사건과는 별개로 미술계 자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불신이 좀 커지면서 한동안 미술시장 냉각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165년 역사의 갤러리가 가짜 작품을 팔았다고요? 다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쏘더비 회장도 속았겠죠. 이 권위에 대한 굴복 이게 사실 논리적인 결함이기도 하거든요. 논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위세에 굴복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94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사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이라는 게?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은 이제 그 롱아일랜드 출신의 한 딜러가 갑자기 위작을 대거 들고 노들러 갤러리로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던 사건입니다.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면 이런 큰 사건 말고도 미술계에서 위작 관련 소식이 종종 전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실제로 미술시장에 위작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가려낼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한국화랑화폐 산하의 감정연구소가 20년간 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정연구소에서 20년간 의뢰받은 작품 2,500점 중에서 30%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비중이 높네요. 네. 그리고 유명 화가일수록 위작 비율이 더 높아요. 이중섭 화백은 75.5%가 위작이었고 선경자 화백은 40.6%였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토머스 호빙에 따르면 본인이 16년 동안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5만여 점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그 5만여 점 중에 40%가 위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작품을 판매한 딜러 갤러리가 명성에 먹칠하게 되니까 이걸 조용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위작을 대체 누가 어디에서 만들까 이건 좀 궁금해요. 위작을 만드는 공장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화가들이 전통적으로 받는 미술 교육이 위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교육받을 당시에는 모작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술 교육법이 천 년 정도 이어져 왔다고 하고요. 지금도 중국 미술대학교 1학년 과정은 유명 작가 작품을 모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든지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보다 중국에서는 해당 작가에 대한 찬사 혹은 본인 실력에 대한 검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뛰어난 젊은 화가들 혹은 활동은 좀 했는데 아직 먹고 살기 근근한 중견 작가들이 위작 작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데 나는 위작을 살까 봐 무섭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위작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까? 구매하실 때 몇 가지 요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프로비넌스 이른바 소장 이력이라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장자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원작자인 작가의 작업실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감정서를 좀 요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로 작품 진위 여부 그리고 시가 감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작품의 평균 거래액을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경매 낙찰가라든지 고려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은 작품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번 바스키아 작품도 진품일 경우에는 1,251억 원의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판매가가 148억 원대였었습니다. 148억이 너무 싸다. 실제로 시장 가격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싸고 좋은 게 없다. 세상에는. 비싼데 안 좋은 건 가끔 있거든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적정 가격을 지불해야 진품을 살 수 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위작의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노델러 갤러리 사태 때만 하더라도 미술판 리먼 사태라고 불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됐었거든요. 아무래도 미술시장 투명성이 다른 시장보다 좀 낮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곧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요. 위작도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경매회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 준다고 하는데 속상한 내 마음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죠? 수백 년간의 명성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작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